일본 전역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가노현의 아사마산에서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고 산채 팽창을 하고 있으며 후쿠시마의 반다이산과 아즈마산에서도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슈 가고시마현의 스와노세지마의 화산성 지진과 화산폭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하여 일본 전역에서 화산성 지진이 발생하면서 화산성 지진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지진에는 플레이트가 원인인 플레이트 경계형 지진, 활단층이 원인인 활단층형 지진, 화산이 원인인 화산성 지진의 3종류가 있습니다. 화산성 지진은 화산의 분화와 마그마의 움직임, 열수의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진입니다. 최근 일본 열도 화산들의 화산성 지진들의 증가와 특히 후지산의 화산성 지진, 그리고 백두산의 화산성 지진도 증가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의 대부분은 플레이트가 관련되어 있지만 이 화산성 지진은 플레이트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화산 부근에서 일어나기 쉽고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도 있습니다. 화산성 지진의 경우 지진의 규모는 오이하의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하와이에서는 규모 7클래스의 화산성 지진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화산성 지진이 규모 오이하의 지진이지만 화산폭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에, 화산폭발 시기를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8월부터 폭발 직전까지 크고 작은 화산성 지진 6632회의 지진을 일으키더니 대폭발을 했었던 스페인형 화산제도. 카나리아의 라팔마섬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방송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라팔마섬에서 2021년에 50년 만에 화산이 폭발해 주민 5천 명이 긴급 대피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 일본과 같이 화산성 지진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화산이 터진 날의 규모 3.8의 지진 등 320건의 작은 진동이 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진 규모로 판단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동일본대 지진도 규모 2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따라서 오늘 3월 23일 목요일 오전 제주도 제주시 서쪽 81km 해역에서 규모 2.0 최대 진도 이래 지진에 대하여도 규모로만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최근 전 세계의 지진과 화산 폭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약 두 달 전인 지난 1월 5일 오전 0시 28분에도 제주도 서귀포시 동북동쪽 64km 해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 운명